자, 갑니다. 자, 오늘 어떤 단어냐? 이쪽 볼까? 자, 여기 보면은 이 단어 이 단어 됐습니까? 근데 저 단어가 이제 그루핑되는 단어들을 조금 내가 모아봤어요. 자, 갑니다. 가볼게요. 자, 이 봐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그렇지.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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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 확인해 보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접두어가 있고 여기에 여기에, 여기 봐봐 이거 했지? 음, 좋아했던?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접두어 단위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볼트라는 영어 단어가 볼트라는 영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 얘가 턴이라는 뜻이에요. 턴 그런데 피디님 우리 이런 얘기도 하죠. 와, 저 새끼 말 바꾸네? 야, 저 새끼 말 바꿔! 와, 말 바꾸네? 이 단어의 뉘앙스가 우리가 힙합의 가사를 뭐라고 하죠? verse 말 사운드 변형법칙 말이란 뉘앙스도 있고 바꾸다의 뉘앙스도 있어. 와, 저놈 말 바꾸네? 이렇게 그래서 아, 말이란 뜻과 바꾸다의 뉘앙스가 있구나. 그럼 이제 보면은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철작 앞뒤가 바뀐 거야. 사운드 변형법칙 알고 있죠? U하고 E는 같은 거고 R과 R은 그러니까 이 라인이 똑같은 거지. 이 부분이.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앞뒤만 바뀐 거야. 앞뒤만 그냥.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아, 앞뒤만 바뀐 거구나. 앞뒤만 바뀐 거구나. 그럼 됐어요. 그럼 턴이란 뉘앙스인데 자, 갑니다. 자, invert라는 영어 단어가 뒤집다야. 뒤집다. 왜? 턴했다 이거야. 이야, 저 새끼 속 뒤집네. 어? 속. 인이니까 속이죠? 아, 저 새끼 속 뒤집어. 아, 뒤집다. 속을 뒤집다. 인. 내 속을 뒤집다. 속 뒤집다. 이만 봅니다. 얘는 sub 밑에 사람이야. 뭐라고? 밑에 사람. 밑에 사람이 들고 일어서는 거야. 아, 얘는 나라를 뒤집다. 밑에 사람이. 나라를 뭐한다? 시작. 전복하다. 나라를 전복시키다. 나라를 뒤집다. 이거 속 뒤집다. 그러니까 뒤집다. 그러니까 턴의 뉘앙스야, 지금. 턴. Advert의 뜻은 뭐냐면 얘는 전환하다라는 뜻이 있어. 전환하다. 전환하다. 이거 뒤집는 거죠. 근데 Advert라는 영어 단어가 언급하다의 뜻도 있어요. 언급하다. 어? 말원자. 언급하다. 어? 말. 여러분입니다. 얘는 영어로 뭐하시죠? 바꾸다. 바꾸다. 또는 개조하다. 그것도 뒤집는 거죠. 바꾸는 것도 개조하는 거. 바꾸다 뒤. 그 다음에 얘는 피하다. 회피하다. 회피하다. 이유가 뭐가 돼? 피하는 거니까. 피디님. 매트릭스 영어 보셨어요? 총알이 날라옵니다.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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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턴 했죠? 턴. 피하다. 자, 퍼벌트의 뜻은 뭐냐면 얘는 형용사의 뜻은 귀한, 개팍한. 오해하면 안 돼. 성적으로 변태의. 왜? 성이 너무 뒤틀렸다 이거야. 너무 턴. 뒤틀렸어. 그래서 뒤틀린이 원래 맞아요. 뒤틀린. 턴. 완전 뒤틀렸어. 그러니까 변태의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단어를 외울 때는 아, 벌르트는 턴이다. 이게 먼저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해를 잘하려면은 한국말 표현을 조금 잘할 때가 있잖아. 그치? 어, 그쵸. 근데 단어가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이런 게 한국말만 1대1 대응이 좀 어려운 단계가 와요. 단어가 쉬우면은 한국말과 1대1 대응이 많이 돼요. 그쵸? 왜? 보편적으로 쓰니까 카인드, 친절한, 와이즈, 현명한, 해피, 행복한 이런 건 1대1 대응이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단어가 어려워지면 1대1 대응이 어려운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단어의 뉘앙스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턴이라는 거예요. 턴.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외우는 방식 하나하나. 자, 들어갑니다. 일단은 인. 속을 뒤집다. 이렇게 뒤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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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에 사람이 나라를 모아한다. 시작. 밑에 사람. 밑에 사람. 서비 아래니까 아래 사람이 뒤집다. 아래에서 위를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전복시키다.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뒤집는 거죠.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을 뒤집는 거. 뒤집다. 전복시키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뜻이냐면 에드벌트가 전환하다 언급하다인데 광고하다 보이세요? 광고하다. 광고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에드벌 타이즈라고 하죠. 옛날에 광고는 방송도 없었고 SNS도 없었고 그럼 뭐야? 저 전사가 싸움 잘하는지 저 장군이 위대한지 입소문이야. 그래서 뭐야? 아 말로 광고하는 거야. 아 말로 광고했구나. 광고하다. 뭘로? 말로. 언. 말로 광고한 거예요. 그래서 언급하다의 뜻이 있고 광고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뭔가를 전환하려고 하는 거죠. 전환하다. 맞습니까? 그래서 에드벌트에 의해서 광고를 통해서 어떠한 물품의 관심을 전환하다. 광고를. 그래서 광고를 뭐라고 합니까? 광고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라고 하잖아. 뭔가를 창조해야 하는 거야. 뭔가를 바꾸는 거야. 전략 같은 거야. A라는 회사에 뭐가 있었는데 B라는 회사가 광고 하나로 뒤집는 경우도 많았어요. PD님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맥주. 맥주 옛날에는 오비 맥주였어. 그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height. 그러다 보면 cost.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광고의 힘이. 그래서 아 뭔가를 전환하는구나.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바꾸다 개조하던데 자동차 뚜껑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시작. convertible. 그래서 얘 단어는 뭐냐면 C가 있으니까 바꾸다라는 영어 단어 change에 가까워요. 바꾸다. change convert change convert change convert change convert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피하다인데 어가 들어가 있어. avoid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poverty의 뜻은 뭐라고 한다고? 완벽히 완전히 터냈어. 괴팍한 기이한 뒤틀어진 확인해 보시죠. 뒤틀린 형용사를 압도적으로 말했어요. 뒤틀린 괴팍한 변태의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 번. 그러면 이 divert란 영어 단어는 뭐에 가깝냐면 얘도 전환하다 흐트리다 이런 뜻이에요. 전환하다 흐트리다. 그럼 뭐와 같은 거냐면 약간 distract와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얘가 흐트리다 흐트리다 뜻이 뭐야? 기분 전환케하다 정신 산만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 자 뭔가 흐트려 뭔가 흐트려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정신을 흐트려 정신 산만하게 하다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져 마음이 너무 힘든데 친구가 술 한잔 먹지 내 마음을 흐트려 기분 전환케 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외우시고 이 단어와 이게 흐트리다 divert 흐트리다 흐트리다 divert 흐트리다 흐트리다 이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이 단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내 속을 뒤집다 밑에 사람의 나라를 뒤집다 전복시키다 advertize가 광고하다 그러니까 advert가 언급하다 광고를 통해서 전환하다 change convert change convert 바꾸다 개조하다 avoid abort avoid abort 뜻이 뭐야? 피하다 회피하다 버벌트 완전히 퍼 완전히 완전히 뒤틀리네 뒤틀린 기이한 편태의 이런 뉘앙스 버벌트 됐나요? 어 좋았던 자 좋았던 갑니다 이제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이에요 자 나갑니다 아 이 내 속 안을 invert 뜻이 뭐야? 뒤집다 invert 하면 뒤집다 subvert 뜻이 뭐야? 밑에 사람의 위를 뭐가 돼? 뒤집다 나라를 전복시키다 전자를 많이 살려줘 전복시키다 전환하다 전복시키다 advert advertise가 뭐죠? 광고하다 광고 입소문 advert가 영어로 말하다 광고를 통해서 분위기라던가 어떠한 사람들의 관심을 전환하다 전환하다 그 다음에 convert change convert change convert 뜻이 뭐가 돼? 시작 바꾸다 개조하다 우리가 뚜껑 열렸다 convertible 확인해 보시고요 avoid overt 뜻이 뭐야? 피하다 피하다 poverty의 뜻은 뭐야? 완전히 뒤틀렸어 완전히 턴턴 계속 턴턴 뒤틀린 괴팍한 변태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사관경시 이 단어 볼까요? divert 생각해 봐 자 divert distract과 같은 단어가 흐트리다 흐트리다 흐트리다는 기본이야 흐트리다 됐어? 여기까지 흐트리다 근데 돈을 A라는 곳에서의 돈의 방향을 뒤집었어 뜻이 뭐야? 돈을 전용하다 전용하다 그 다음에 또 관심이라 방향을 뭐해야 돼? 전환하다 전환하다 전용하다 흐트리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죠 divert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divert 됐나요? 됐어요? 아 좋아요 좋아 땅 상대방 누군요 번역 하 거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